아기 루돌프 뚜루루뚜루 귀여움 뚜루루뚜루 아 바닷속이 아니지 산타의 뚜루루뚜루 아기 루돌프 안녕하세요 드디어 김성수TV 성수대로에서도요 멤버십 제도를 실시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그 채널의 정기 회원이 돼가지고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확보해 놓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후원하실 수 있는 길을 유튜브 안에서도 트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다리 얼마씩 이렇게 후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유튜브 내에서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는 거 그다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클릭만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의 등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김성수TV 성수대로의 회원이 되고 싶으신 분은 PC를 켜세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성수TV 채널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을 보면은 가입 구독 중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뜰 거예요 가입을 딱 누르시면 창이 열리고 거기서 이렇게 동영상이 보여 있고 그리고 회원의 등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회원은 선한 분노, 위대한 분노, 거룩한 분노 세 가지로 나뉩니다 월 회비를 납입하는 건데요 금액에 따른 혜택의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상 아니 뭐 그럴 수는 있겠어요 좀 오래되시고 좀 회비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을 오픈모임 때 조금 더 우대해 드리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하게 김성수한테 나는 요 정도 후원을 좀 해주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한 자리니까 그냥 어떤 걸 고르셔도 비슷한 혜택들을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가끔 엔지컷이라든가 재미난 것들 요런 것들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오픈모임은 사실상은 유료회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료회원이 아니라고 오픈모임 못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권리들을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선한 분노, 위대한 분노, 거룩한 분노라고 이름을 지은 까닭은 일단은 우리들이 지금 분노해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선하고 위대하고 거룩한 그런 분노의 불길로 정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분노의 불길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바꾸고자 우리가 모인 촛불집회의 그 불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가지 분노의 이름을 선택해 봤고요 그리고 솔직히 부를 때 편하잖아요 NO만 빼면 됩니다 선한 분, 위대한 분, 거룩한 분 와~~ 괜찮죠? 앞으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분들을 중심으로 또 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들 또 어떤 게 있는지 많은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이 회비를 자양보류삼아 더욱더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물러갑니다~~~~~ 고맙습니다 ora~~~ 고맙습니다.